뭐 도망갈 데가 없습니다. 마지막 스탬프, 마지막 미션, 마지막 시도. 알겠습니다. 페어웨이에 놓고 쳐도 되죠? 네. 그럼 마이너스 10%니까 거의 40 정도. 오히려 딱 맞을 것 같은데. 됐으면 좋겠어. 자, 세 번의 시도 중에 한 번 오케이 컨시드를 받으시면 됩니다. 너무 세면 안 되는데? 너무 세지 않게? 이 정도야? 일단 한 번 해봐야 감을 잡겠는데. 첫 번째 시도. 몰라, 몰라, 몰라. 야! 몰라! 야, 이거 굴러서... 아휴, 깜짝이야. 야, 이거... 까비깜짝이야. 파 핀 났는데, 이거 굴러서 또 아까처럼 될뻔했어. 파 3. 조정민, 30m, 1.5m 컨시드 미션. 두 번째 시도입니다. 아주 좋은데. 자, 두 번째 시도, 조정민. 아, 까비, 까비. 아, 거의 똑같아, 아까랑. 이게 처음에 아예 그린에 맞았으면 이거 굴러서 붙었다. 이거는, 야, 이건 성공한 거다. 왜냐하면 이 일관성을 보기도. 그러니까. 그러니까. 6m만 더 치면 되거든. 6m. 답답합니까, 지금? 아니, 6m. 좀 더 세게 칠까요? 조금 던데, 그러니까 되게 미세한 거라서 그게 지금. 6m인데, 6m. 딱, 딱. 본인이 치면 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아니요. 조정민, 마지막 씨 이거 너무 세지고. 캐디 잘 봐줘야 돼요. 이거 만약에 마지막 했는데, 실패했는데 내가 해서 성공하면 성공한 걸로 해주면 안 됩니까? 지금 치셔서 성공을 하면 기회를 한 번 더 드릴게요. 성공을 할 수는 없지. 지금 조정민 씨 미션인데. 아니, 그거 진짜 해보고, 자기 미션이 남았으니까 하고. 아니, 아니, 아니지. 여기서 딱 끝나고 그냥 종료되는 거기 때문에 그건 안 되고. 아니, 아니. 했는데, 안 되잖아. 어. 그럼 내가 해. 내가 시점을 해서 성공하면 기회를 한 번 더 주는 거지. 근데 그거 아닌데, 그게 아니라 지금 해야 할 거면. 아니, 이럴 거면, 이럴 거면 못 해. 아, 그래? 어차피 재도전 기회를, 재도전 기회를 준다면서요. 그렇죠. 내가 방송 많이 해봐서 아는데, 그래? 보는 사람 재미없어요. 그냥, 그럼. 그러면, 뭘 걸 건데? 네? 아니, 나는 그렇게 해서 준다고 쳐. 내가 밥 살게, 내가 밥 살게요. 오케이. 딜. 오케이, 딜. 딜. 저기, 목 타요. 조정민, 세 번째 마지막 시도. 아, 살려줘. 내가 왜 이렇게 힘들어야 돼? 마지막 시도. 마지막. 좀 아까 약했으니까. 좋아. 지금 좋아. 좋아, 좋아. 좀 세게? 너무 쎄만. 지금 좋아, 지금 좋아. 죄송한데, 잠깐만요. 우리 여기 다 녹았어. 아, 그런 게 있어. 그런 게 있어, 연습 스윙 하는데. 아, 왜? 연습 스윙 안 돼요? 아니, 괜찮습니다. 똑같이 지금 클럽으로 바꿔요, 차라리. 어? 오, 괜찮다. 그럴까요? 만약에 똑같이 타핑을 치면, 클럽이 한 클로 올라가면 딱 웃긴 하네요. 야, 근데 이건 진짜 모르겠다. 뭐라고 말을 못 하겠다. 어떻게 할까요, 캐디랑? 캐디랑 상의하니까. 지금 얘기한 게, 시청자 여러분. 지금 얘기한 사람이 김은호 프로거든요. 야, 이거 모르겠다. 아니, 뭘로 바꿔요? 이게 50. 50도 있어요, 50. 50도가 있겠지. 아, 근데 6m 차이에 50도로 바꾸면, 이게 좀 그렇지 않아요? 위험해 줄 수 있나요? 아니, 근데 타핑이라는 전제 아니지. 앞에 거 두 개가 다 타핑이었으니까. 그걸로 이걸로 타핑을 내면, 지금 5m에서 6m 짧았으니까, 계산상으로는 맞아. 정타가 아니니까. 근데 지금 또 연습하는 거 보면, 이걸로 지금 연습을 정타로 때리면, 올라갈 것 같기도 하고. 일리 있어, 일리 있어. 왜냐면, 거기서 또 정확하게 딱, 딱 띄워서 맞을 거라고 장담하기는 어렵고요. 그래서 지금 계속 연습한 스윙이, 약간 탑 볼이 나면, 그걸로 한번 약간 뒤쪽에 놓고. 승카가 나지 않을까요? 갑자기 이게 각도도 바뀌고 해가지고. 손에 있지 않은, 오, 좋은데? 이게 타핑이잖아요, 이게. 이게 타핑이란 말이야, 이게. 이게 타핑이야, 이게. 이게. 이거 뒷단이고. 이게 좋다고. 지금 좋아, 지금. 그러면 다섯 번 중에 한 번 정타 나오네. 스치고 지나가면 되는 거니까. 지금 좋아, 지금 좋아, 지금 좋아. 지금 좋아, 지금 좋아. 쫙 스치고 지나가면 돼. 아, 이걸로 방송 분량 다 빼는구나. 연수 스윙 50번으로. 이거 한번 세주세요. 지금 좋은 거 같아. 지금 됐어, 지금 너무 좋다, 너무 좋다. 조종민, 마지막 시도. 너무 탑 볼랐지. 실패. 조종민의 중간 미션은 실패로 끝났습니다. 만약에 홍경민 씨가 일정을 붙이면 재도전 뿐만 아니라 이 미션으로 갈지 저거 중에 하나를 또 열어볼지도 제가. 그래요? 오빠한테 다 달려있네요. 그런가 봐. 가만있어, 왔어, 왔어. 자, 홍경민. 1차 시도. 아, 룰대로 하는 거야. 왜 그래. 아, 기불로 풀어. 아, 나 진짜. 어, 이상한 소리 하네. 아, 깜짝이야. 아, 지금 느낌 좋았는데. 자, 홍경민. 아, 지금. 자, 1차 시도. 아직 백스윙도 딱딱하게 올라가네. 아직 백스윙도, 지수 automatically. 1차 시도千萬원을 해냈지와 이러한 Autobahn 공 Natalerans국 콜enz. 아, 갑자기 아십니까? 아십니까? 어린 일이야.